안녕하세요. 쇼미드 이템의 성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케이블입니다. 컬린 케이블 프리미엄 플러스 모델입니다. 얘는 진짜 외국에서 완전 인기예요. 최상의 퀄리티,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까지 20년간 케이블을 전문적으로 제작해가지고 수많은 노하우를 쌓은 케이블 전문 브랜드, 컬린에서 만든 케이블입니다. 얘는 우선은 색감 자체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시그널을 빠르게 전달하고 케이블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는 제품 설계와 내국성에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면서 동시에 컬러감, 그리고 디자인. 이게 장난 아니에요. 우선은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려면 여기가 3m짜리인데요. 22,500원인데 18,000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죠. 그리고 이 자체 쉴딩이나 아니면 노이즈리스하는 그 안에 있는 쉴딩 자체가 굉장히 잘 꼼꼼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골드 커넥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20게이지 무산소 동선이라서 좀 뭔가 OFC 쉴딩으로 95%를 노이즈를 차폐를 했대요. 그래서 노이즈가 최소화 된 거죠. 그리고 코, 우선 이런 재질로, 천 재질로 다 감싸져 있는데 이런 거는 케이블이 꼬이거나 엉키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모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외국에서 유행한다는 게 맞는 게 색감 자체가 되게 개성 있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그림부터 해서 블랙, 그리고 레드 블랙, 보라 퍼플부터 이것도 진짜 퍼플이고요. 레드까지 이거는 어디에 내놔도 정말 예쁜 케이블이구나. 그리고 이 자체가 세로나 사운드, 시그널 전달을 굉장히 잘해줘서 여러분들 사운드 손실에도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좀 보컬의 퀄리티의 케이블인 것 같아요. 같은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상의 가성비 케이블, 컬링 케이블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앉으세요.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